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 시에 예약했는데요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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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할게 국토정보공사 너 차 안갖고 왔어? 응 나 내일 워크숍 가고 있어 아 진짜? 어디로 가? 대부동가? 대부동? 아 뭔데? 어! 이쁘지? 근데 이거 파우치다? 이렇게 꽁꽁이 파우치? 아 진짜? 이쁘지 이거 그럼 지금 달자 마늘소 뺐는데 이거 많을 줄 알고 와! 정말 아니다 이게 라면이야? 맛있겠다 배고프잖아 나도 사랑해 응 이 정도 돼야지 이거 해물도 여기 들어가는데 맛있어 야 얼굴 크기가 이제 원래 이랑 달라 어 원래 그래 눈 사 있네 너가 얼굴 크기가 많이 커졌어 성포도 나아요 여기 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두 개의 차이가 있다면 같은 와인으로 해서 약간 비슷한 모양이기는 한데 이쪽이 조금 더 푸르트한 향이 아 네 치즈랑 그 밖의 치즈들이 들어간 크림이고요 요기 땅콩무박 그리고 세이지예요 그래서 섞어서 드시면 되고요 땅콩무박은 이렇게 땅크림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상태인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갚겠다고 얘기해 갖고 싶다고 하고 내일 만나기 에이 바이러스 우리 맛있게 재밌었어요 근데 우리 괜찮다 애주가 다시 스스로 하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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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 와인이니까 살짝 조금 아픈 것보다는 무거운 거네요 네 하얀 조금 더 반응하고 하얀 왜 이렇게 서비스를 많이 주신거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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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 나 육십 넘으러가 아니야? 하얀 하얀 오 우리 지금 식당 어 그 배울리도 한달이지 말재네 야 이건 혼자서는 안쩌 거짓말하고 있네 진짜로 이건 고기인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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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매운 게는 차들이 별로 없었어 난 무게 쟤 그럼 무게 쟤야? 으음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내하지 말고 빨리 글을 해요 혼나겠어요 아 대박 이런 선수집이 진짜 오랜만이다 24시간 면중고 나한테 나고 싶어요 하하하하 네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서 식사한테는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 스냅매비 500원이에요 좋더라 여기 차를 먹어야 되나봐 하하하하 회사 행사 때 받은 거 뭐야 아직 뒤로 봐봐 단체티야? 뭔데 이거? 꼴라고 했어 진짜 귀여워 나는 공유해 이거 뭐야? 다 맛있어 형아 이것도 그냥 잘하네 아 맨 처음에 사리지 말고 맛있겠다 그니까 그냥 맛있게 무화과 다 작고 좀 사람 봐가면서 먹어 너 이게 뭘로 내가 더치 초코를 줘봐 야 야 이거 다 인정인데 나 먼저 먹었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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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휴 Venus 오 넋은 회 하나 더 시켜야겠다. 사람의 입이 너무 많아. 그래 여기를 우리 라이더 중에 참치찜을 먹어야겠다. 먹어봐. 또다시 훨씬 더 있네? 먹어봐. 역시 얘기 안겨주네. 맛있게 나오네. 그래 너 2개 시켰어야 돼. 하나 더 시켜. 네. 인하수도 많으니까 맛술이 없던 거야. 이제는 맨날 사 먹지. 아 이게. 근데 아침에. 야 그냥 더 많아. 그거 뭐. 여기 이거 얼마나 끓여서 먹어야 돼요? 어 다른 소셔도 생랄이 없는데요. 일단은. 자기가 뭐 자기가 벌어도 생랄이. 맞아. 빛내서 산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산 건데. 빛내서 산었어. 그래. 내 아빠 빡쳐서 그래서 샀잖아. 우리 좀. 뭐야. 너는 새끼가 그랬어. 그러니까. 우리가 2016년도에 그러면. 제가 지금 3년. 내년에 착공한대요. 3년이 됐는데. 올해 말에 착공해진다고 하는데. 중요한 거는. 이름보다 조금 abreast. 일단은 뭐 사 тебе 좋겠어요. 근데 상태맛은 다리에 안 되고. 나의 눈에 잡고 옥수수수숩을 두고 그래서. 그 점은 피곤가 다가가가가. 여태가 흘린다. 남은 모아주숩을 두고. 너의 양이 피곤ция. 그 점을 많이 안 썰어. 그 점은 안 이후에. 진짜 감자. 상태맛은 다리에서. 아무 Kenny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